이제 총선이 좀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보니까 총선 앞두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 확실히 좀 제거하는 정책들 나오고 있는데 총선 이후에 집값에 어떤 양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아까 제가 부동산 경기라는 게 광기, 패닉, 붕괴의 과정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제가 그 경제원지를 말씀드렸잖아요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붕괴 다음에는 장기 정책이 한 5, 6년 정도 와요 수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저축이 새롭게 축적이 돼야 되잖아요 그게 한 5, 6년 정도 걸려요 그런데 이 장기 정책에는 아무리 강력한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치더라도 이 부동산 경기가 못 살아나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역사가 그래요 부동산 투기 광품을 볼 때는 온갖 투기 억제책을 펼쳐요 그거 투기 억제 못했어요 그러다 부동산 시장이 붕괴되면 또 온갖 부양 정책을 펼쳐요 그런데 살려내지 못했어요 이거는 부동산 시장의 고유의 특성이란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광기는 한 3년 정도 지속이 되고 패닉은 반년에서 1년 그리고 붕괴도 반년에서 1년 지속되다가 그 뒤에 5, 6년 정도의 정책이 와요 그 정책에서는 그런 정책을 펼치면 안 돼요 이미 내가 중병으로 중병에 걸렸어요 그건 감당을 해야죠 미리 예방 못 했으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든지 부정을 하게 되면 그리고 어떻게든지 영양제나 이런 걸 통해서 활동을 활발하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낼 수가 있잖아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은데 책에서 네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 미국 경제 대공황을 불러일으켰다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이렇게 총선을 앞두고 각종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본다면 약간 좀 위험하다 그렇게 보는 정책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돈을 잘 쓰는 것은 목적이잖아요 이 목적을 위해서는 돈을 잘 버는 수단을 강구를 먼저 해야 되잖아요 수단이 뒷받침되지 않은 목적은 이거는 실패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아니 당연히 실패를 해요 그렇잖아요 돈 잘 벌지 않고 쓰기만 해봐요 그냥 망하잖아요 그래서 선심정책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현재의 경제학은 목적과 수단도 구분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선심정책 펼쳐도 큰 일이 안 벌어질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특히 제3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소위 파퓨리즘 이걸 통해서 경제를 망친 나라가 한두 나라가 아니에요 아르헨티나는 세계대전 직후에 세계 5대 경제 부국이었어요 근데 그 뒤부터 파퓨리즘이 만연하면서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 3분을 안 되잖아요 그만큼 위험해요 다만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조금 더 이성적인지 소위 선심정책 규모가 좀 적은 편이에요 경제 규모에 대해서 그래서 그나마 좀 나은 편인데 그래도 선심정책은 후유증이 커요 안 펼쳤으면 좋겠는데 또 정치라는 속성이 그렇지 못하니까 좀 답답하긴 하죠 그런 선심정책을 물론 공약만 발표를 하고 실제로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이 중에서 몇 개만 한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는 더 안 좋아질 수밖에 없겠네요 부동산 시장은 절대 못 일어난다니까요 새로운 수요가 일어나야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수요는 이미 투기 광풍 당시에 이미 다 사라졌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거래량 터지고 집값 엄청나게 오르고 2018년, 19년, 20년 투기 광풍이 불었잖아요 미래 수요까지 끌어다 썼어요 그때 그러나 수요가 없어진 상황이 된 거예요 수요가 없어졌으니까 당연히 부동산은 붕괴되고 그 뒤에 장기 정책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2023년도에 장기 정책기에 들어갔으니까 앞으로 한 2, 3년 지나면 주변에서 주식 투자 부동산 투자 얘기 쏙 들어갈 거예요 그때가 투자의 최적기예요 이건 제가 한 얘기 아니에요 주식 투자 대가들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저점이 사서 고점이 팔아 지금은 약간 그런 장치 침체기의 초입 부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한 2년 정도 더 열심히 저축하셔서 그때 투자하시면 지금까지 이런 거 다 복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면 PIR 소득 대비 집값 추이 보면 상당히 높잖아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배 가까이 되고 하는데 확실히 이런 것들을 보면 수요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건 아니에요 그래요 사람이라는 게 그러잖아요 내가 20평이 살고 있으면 3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싶잖아요 그리고 변두리에서 살고 있으면 중심부에서 살고 싶잖아요 강남에서 살고 싶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투기는 안 없어져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구가 줄어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지금은 저출산 고령화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정체하거나 감소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느 한쪽에서는 슬럼화가 이루어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투기가 일어나고 주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선진국에도 대도시 주변에 슬럼화된 데 많잖아요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과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반지하에 사는 사람 많았어요 아 맞아요 맞아요 지금 반지하 월세 전세 내놓는 사람들 하나도 없어요 수요가 없으니까 옥탑방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4월 총선이 임박했잖아요 총선 앞두고 다양한 부동산 정책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이런 정책들이 총선 이후 시장 분위기를 바꿀 수 있을까요? 이미 나왔는데 이후에 바꿀 것 같지 않아요 이건 거의 어떻게 보면 선거 때문에 뭐든지 던지는 지금 던지죠 지금 워낙에 급하다 보니까 정부가 선거를 위해서 뭐든지 던져요 뒷감낭 생각 안 하고 일단 매표적 정치를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 매표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거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실행 가능할 것이냐 그건 다른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이게 또 예타 같은 거 하면 다 안 될 가능성이 크니까 예타 면제하자 여야가 또 합심할 수가 있죠 다음 대통령 선거 이러면 나라를 말아드시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국민들은 눈앞에 있는 그런 조그만 이익들에 환호를 하게 만들고 근본적으로 이게 나라를 어느 쪽으로 끌고 하는지 모르게 이게 아르헨티나에서 1970년 이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르헨티나의 좌파들 무조건 풀어요 재정 지원을 해줘요 거들내요 한 번 우파가 들어와요 세금 깎아줘서 또 거들내요 그래서 나라를 거들내서 아르헨티나가 20세기 초에 세계에서 GDP 1인당 소득이 3,4일을 한 나라예요 되게 좋았네요 그때는 그렇죠 그때 왜냐하면 아르헨티나 소고기 같은 것도 수출 많이 하는데 냉동선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었죠 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하고 아르헨티나하고 비교하면 아르헨티나가 우리나라 1인당 소득이 3,4배가 됐어요 지금 역전됐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60년대 70년대 이후로 계속 성장만 해왔고 그 경험만 있어서 뒷걸음칠 거라는 걸 상상을 못해요 일본을 봐요 아르헨티나를 보세요 그렇게 앞으로 계속 이렇게만 하면 잘 될 거라는 생각들 얼마나 마야픽한 생각인지 알 수가 있고 근본적인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정치가 해야 된다는 이상적인 이야기인데 우리 정치는 그걸 하려고 안 하죠 왜냐 그거 여야 마찬가지예요 민주당 국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면에서 지금 아르헨티나식의 좌파 우파 정권 정당이 되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 하는 말은 돈 풀겠다는 말 하죠 국힘에서 하는 말은 세금 깎아준다는 소리 하죠 거기에선거가 급하니까 돈까지 풀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정권 전성 내세우면서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국민들한테 통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사탕을 주는 게 된다라는 건데 결국은 민주주의가 잘 작동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런 게 이 사탕이 결국은 나한테 얼마나 큰 독이 되고 올 것인지 그걸 인식을 해야 돼요 그걸 인식을 하고 또 그게 이제 의사가 정치 과정에서 반영이 돼야 되는데 불행히도 이제 그런 것들을 미디어나 지식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해줘야 되는데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죠 눈치 보고 있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문제, 근본적인 문제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교수들 동요들 많이 해요 사적으로 공개적으로 이런 말 절대 안 해요 찍히니까요 그런 문제들 부동산 문제 지금 돌아와서 마찬가지입니다 예타 같은 게 기본적으로 생긴 이유가 정치적인 동기로 너무 부동산 중국도 지금 부동산 법을 엄청나게 심각해서 그런데 우리는 중국까지 심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예타 지금 보면은 특별법을 통해서 예타를 회피하는 식의 그런 어떻게 보면은 매표정치라고 생각해요 이거 파퓰리스트라고 우리가 흔히 부른데 파퓰리스트 정의가 이런 건 아니거든요 파퓰리스트라는 게 엘리티즘에 반대되는 개념이라서 꼭 부정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그걸 나쁜 의미로만 계속 쓰는데 저는 정확한 표현은 매표정치라고 생각해요 매표정치가 지금 너무 행행해요 근본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지적하면은 기득권의 이익에 반해요 그리고 이걸 바꾼다? 힘들어요 왜 아까 전에 중국 이야기도 하고 우리 97년 이야기도 했냐면은 바꿀 때는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들어요 그리고 효과는 나중에 나와요 기차가 있죠 그 당시에 대통령이나 정치인이 욕은 다 얻어먹어요 역사에 기록될 때 업적이 없는 대통령이 될 수도 있죠 그런데 효과는 나중에 사람들이 다 누려요 자기 다음 다음 대통령이 될 사람 내가 미쳤다고 그 짓하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이야기해서 재벌들한테 내가 찍혀가지고 대통령 되려면 찍혀가지고 될 수 없다는 생각도 대부분 해요 입 다물고 있죠 다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되고 올바른 일을 하겠다? 내가 미쳤다고 하냐는 거예요 이익이 안 되는 거예요 본인한테 해봤자 요구도 먹고 성공할 가능성도 없지만 지금 내가 당겨서 미래세대 거 다 당겨서 쓰는 거예요 지금 기본적으로 풀고 세금 깎아주고 경제성 있고 있고 만들어주고 좋다니까 그렇게 해주고 나중에 국민들이 미래세대가 정말 다 짊어져요 이걸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서 숙이민주주의라는 게 인결시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시민들 투표권자들이 의사결정을 하는 게 숙이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지금 숙이민주주의가 없는 선동민주주의로 가고 있고 뇌표정치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GTX 1기 신도시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이게 합리성을 가지는 나중에 뭐 예타 대통령 선거도 있고 해서 다 예타 면제해주자고 또 서로서로 이야기해서 가기 시작하면 정말 나라 앞길이 막막해요 제가 보기에 중국, 아르헨티나 지금 보고 우리가 일본 보고 하하하 그러는데 과연 우리가 그런 나라들 보고 하하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정말 영향을 미칠 만한 꼭 주목해야 될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재건축 기준의 완화인 것 같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가 몇 년 이상 몇 년 이하로 자르는 건 무의미하다 생각합니다 당장 대표적인 게 1기 신도시 질문지에 있던데 1기 신도시는 요즘에도 살고 있습니다만 일산 신도시 그때 바다 모래 문제가 정말 심각하거든요 철근 문제랑 이건 단순하게 30년 전후 20년 전후로 따질 게 아니에요 정말은 이제 경제 외적인 상황에서 1기 신도시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에게 이익을 준다 안 준다의 문제를 떠나서 위험합니다 그 전까지 한국은 강 모래를 가지고 공사를 했었어요 그때 200만원 건설을 하면서 너무 급했던 거예요 바다 모래를 세척을 잘하고 쓰면 되는데 그때 기사 찾아보시면 금방 나옵니다 저 생생하거든요 기억에 바다 모래 써가지고 염화 부식 심해지고 그리고 이제 벽 쳤는데 철근 들어야 될 때 나무가 들어있고 1기 신도시 공통 문제예요 그건 제 앞에 책인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하는가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분당 같은 데는 입주 첫날에 가스가 새가지고 일가족이 사망한 일도 있었어요 부식공사로 그리고 의왕 군포라든지 평촌 이런 데들은 재건축하기도 했고 새로 지었고 공사하다 말고 광주 화정에서 무너지잖아요 아이파크 그 비싼 게 이미 있었던 일입니다 1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가 있고 각 지역마다 그런 문제가 존재하고 또는 노원지구 중개상계 하계 이쪽은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내진 설계가 부족합니다 지진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한 2, 3나는데 그런 것들은 단순하게 일류적으로 할 게 아니다 요는 필요하면 하게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규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매번 강조하는 거지만 그렇게 일률적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유연하게 하게 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 대신에 받아낼 것들 임대주택이든지 공원이든지 확실하게 정부가 받아내는 식으로 규제가 나가야지 재건축해서 이익 얻는 게 배 아프니까 하기면 안 된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재건축 정책 이번 정부가 또 선거 앞두고 재건축을 일괄적으로 다 해제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그건 뭐 안 될 일이고요 그건 아마 안 될 것이다 그런 차원으로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형태로 자유로화되는 건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